호박 와 여러분 캐럴랜드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캐럴랜드의 화제의 MD죠 소고 살다 살다 오늘은 소고 응원법을 준비했습니다 이걸 응원법 할 줄 정말 꼬리도 만났어요 아 정말 따라 보고 싶은 마음을 소고에 담아서 소고 응원법을 만들었는데 노래가 뷰리풀이에요. 뷰리풀에 같이 소고 응원법을 해볼 텐데 너무 다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후렴범만 같이 하는 거예요. 1절, 2절, 3절에 같이 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응원법을 또 보여드리기 전에 소고 이성민 선생님, 창시자죠 창시자. 제가 이 소고를 거의 한 26년째 쳤습니다. 정말 열심히 친 이 소고를 지금 다들 뭐하는 거야? 내가 나를 신나게 맞았어? 노래 한 번 틀어볼까요? 그럼 바로 뮤직 큐! 자, 집중해. 소고 리듬을 기억해 주세요. 아, 이만 차는니까? 이만 차는? 이렇게? 아, 이만 차는? 소고 질러! 전박! 여기만! 무르지? 닭 또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. 윗, 윗. 이여! 여기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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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놀아! 아, 이만 차! 정말 헷갈려. 소고 리듬이 되게 어려워요. 결국엔 이렇게 응원법이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노래가 진짜 현장에서 나올 때 다들 긴장을 해서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분명히 캐럿들이 잘 해낼 거라고 믿어요. 우리 캐럿들은 잘 아시죠? 많이 연습해주세요 캐럿들.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자 캐럿들 캐럴랜드에서 만나요! 소고질러! 1위 등!